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상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센트럴 고 노오키 교육감은 울산의 교육현장에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고 떠났고 이상직 전 의원은 정치권과 언론이 왜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자책을 남겨두고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도 없겠지만 더 훌륭한, 덜 못돼 먹은 정치인을 가려내고 알리는 미디어의 업무가 제대로 선행되어야 국민의 선택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적어도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23년 4월 5일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군수,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년도 재보궐선거 데이터센트럴이 돌아왔습니다. 만일의 경우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왜 이거냐? 대선 데이터센트럴 때 말씀드렸죠. 2단이 몰려온다고요. 지금은 완성형입니다. 2단이 몰려왔거든요. 더블홀피디입니다. 농축사님 정은정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명하고 튀겠습니다. 에듀 덕질인도 할 일이 늘 그렇듯 많지는 않습니다. 3단 이하부터 모든 소수정당을 맡으면서 교육감까지 맡게 된 것은 그만큼 3단 이하가 다 전멸했기 때문이지요. 교육감을 뺀 모든 지역구는 정당 후보 한 명을 무소속이 M신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전에 들으신 모든 목소리들은 저의 오프닝 무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재보선은 윤세민 쇼죠. 에디터가 싸울 굿맨이고 하이젠버그죠. 그렇죠. 고 시작합니다. 이번 재보선 오버뷰 규정상 대통령 거리로 생긴 선거라 투표 시간만 바꿨지 재보선으로 쳐주지 않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역사상 정치적으로 가장 큰 재보궐선거는 15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던 14년 상반기 재보선이었습니다. 투표인이 가장 많았던 선거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한 번에 뽑은 21년 재보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한 명과 교육감 한 명, 군수 한 명을 뽑는 이번 2024년 상반기 재보선은 비교적 가장 작은 규모의 전국 단위 선거되겠지만 우리 윤세민 에디터는 인정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21재보선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았잖아요. 선거인의 숫자 그 숫자로 그대로 치환하면 55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65명이 넘는군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작은 규모급에 속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빼고 나면 정말로 작아질 거고요. 네. 전북 전주의뢰 국회의원, 경남 창령군수, 울산광역시 교육감, 경북 구미와 경남 창령의 도의원, 울산 남, 충북 청주, 전북 군산, 경북 포항의 시의원과 구의원을 뽑는 영호남 온리의 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입니다. 저희가 다루지 않는 선거의 권리사항을 소개해드리죠. 구미 지역구의 3선 시의원이자 재선 도의원이었던 고 김상조 의원이 재선 2개월 만에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경남 창령의 도의원 제1선거구는 주인인 국민의힘 성락인 전 의원이 이번 군수선거에 뛰어들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지선 성락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런 동네라는 말씀입니다. 울산남 나선거구의 국민의힘 김부열 구의원은 심혈관계 지병으로, 충북 청주 나선거구의 민주당 한병수 시의원은 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경북 포항 나선거구의 강필순 전 국민의힘 시의원은 선거 전 지역치민단체에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자진사태했습니다. 전북 군산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는 기존 당선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명 뽑는데 후보 3명, 무투표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었던 군산 나선거구에 민주당 윤요섭 후보가 선거 직전인 5월 말 음주운전 적발로 당에서 제명이 되면서 뽑힌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숫자 확인하시죠.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보낸 정당은 단 둘. 국민의힘과 진보당이며 나머지는 모두 무소속입니다. 원래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6대 1. 창녕군수 선거에서 후보를 낸 정당은 민주당 단 하나. 다만 무소속 6명으로 경쟁률은 7대 1. 앞에는 다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교육감 선거 맞짱.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3대 1의 경쟁률입니다. 기초의회 4석의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전석, 민주당은 3곳에 후보를 냈고 청주에는 우리공월당 후보도 있습니다. 무소속 4명 포함 경쟁률은 3대 1. 33명에 이르는 이번 선거 전 지역구의 등록 후보 중 32명이 남자입니다. 공직선거에 대한 적극적 차별 철폐 조항이 적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거인이 기억해야 될 일정은 별거 없습니다. 아까 구미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경북 구미는 아직도 젤리 사업을 안 하고 있네요. 알구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좀 쓰셔야지.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선거가 열리는 곳들에 하나여 어디에서 투표하셔도 무관합니다만 선거구가 적어서 쉽지는 않겠지요. 경남 창룡에 가서 울산 교육감 얘기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재보선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21재보선은 괜찮았죠. 서울, 부산에서 교차 투표가 됐습니다. 여튼 사전투표 기간만큼은 전주의 유권자가 울산에서 청주의 유권자가 군산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독특한 경험으로 일부러 지금 거기 계셔도 일부러 저기 가서 한 번 투표해보시는 것도 네. 영원한 플러스 청주 온리의 이번 재보선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즐기는 마카롱의 참맛 꾸르꾸르 울산 학부모의 건강을 위해 평산네이처 진경옥 창령에서도 요즘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시 택배기획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센트럴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선생은 글 읽기만 하느라 평생 몸을 쓴 적이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열 끈의 고기를 먹는 팔척의 거한입니다. 확인하시려면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파트 2에 와주시면 됩니다. 저 농축산인, 파투이스트 도이, 헬마우스, 나성인, 북극여우 소장, 전혜원 기자와 함께 그 알실의 10년을 빛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토파크에서 3월 17일 근오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탑성계면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을 공개 방송 당일날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인의 최고급 수제 쿠키 2개가 들어간 증정품을 무려 400개 만들어서 그날 뿌립니다. 아니, 줄이를 틀었어요? 쿠키 수는 800개입니다. 쿠키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신기한 게 목에 칼도 안 들이려고 이렇게 가져와? 그러니까요. 요즘 치약도 그렇고 2개가 들어간 곳을 400개만 넣었으니까 800개 공개방법을 다들 파산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와주시는 분들이 400분보다 많잖아요. 근데 왜 400개를 만들어 오느냐 이걸 받아가시는데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 마카롱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신 관객분께 드리려고 준비했지요. 그렇습니다. 나 인스타 안 하는데 빨리 빨리 시작했다. 증명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립니다. 며칠 밤을 새서 준비할 것이니 부디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은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뭐 먹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우리 공개방송을 보러 오는 관객들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아무거나 잘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길잖아요. 특히나 앉아서 아치커피 원액을 짜 드시고 계신 걸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집에서 즐겨주세요. 결코 공연장에서 드시면 안 되고요. 인스타를 팔로우 하셔야 되잖아요. 포털에 꾸루꾸루라고 검색하시면 저는 이제 두 번째 뜨고 혹시 몰라 아이디를 알려드리면 KKORR 언더바 언더바 TASTE KKORR 정도만 쳐도 나오겠네요. 꾸루 언더바 언더바 테이스트 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800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분 터졌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정도면. 반죽 며칠 전부터 만들어든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손해를 안긴 거예요. 고생하셨겠네요. 티셔츠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이 고민을 해보니까요. 방송을 처음 시작한 2012년은 벌써 10주년이 지났고 창사한 2014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아직 1년이 남았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10주년 마케팅을 2년간 하기로 흑심을 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와 내년 10주년 마케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력하고 양력 다 챙겨 먹었다는 마인드지 이게. 그렇죠. 늙어보면 그런 흑심이 생깁니다. 나는 게다가 호적이 늦게 신고됐다고 했잖아요. 그 생일도 챙겨 먹어요. 호적 등록 기념일. 왜냐하면 그걸로 보통 뜨니까 카톡 같은 거.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악당처럼 웃죠. 첫 번째 제품인 Decade of Love 티셔츠.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찍어냈는데 품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랜만에 유면상 PD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충격은 좀 자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XL과 XXL이 남아있습니다. 원래 XSFM 가만추는 오버오버핏이라고 화내요. 오버핏하면 좋죠. 기대평도 후기도 모두 만족입니다. XSFM에 현재 소량 남아있습니다. XSFM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10주년 기념 첫 번째 티셔츠입니다. 10주년 기념 다음 티셔츠 디자인도 다 해놨습니다. 내년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부터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전북 전주일 이번 국회 부패 기업인의 아이콘 여당에는 충북 보은옥천 연동 괴산의 박덕흠 야당에는 전북 전주일의 이상직이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단죄가 이루어졌지요. 기업을 크게 일으킨 토호가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게 하는 케이스입니다만 메이저 언론들은 당권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죄질이 나빠도 점체 다루지 않아서 자세히 흐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버텼죠. 둘 다. 자기 소유 회사의 주가 조작 자기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 자기 회사인데 실소유지임을 숨긴 것 임금체불 청년 그리고 청소년인 자녀를 자기 회사 최대 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해 비자금을 동원하고 유령회사를 설립 그 외에도 다수의 횡령과 배임 저는 여기에서도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착관계가 너무 깊어서 자정이 아예 불가능한 다수의 지역언론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도단이 지역구 정치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비리에 대해 더 자세히 더 크게 미리미리 다루었다면 애초에 이런 인물이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공천을 받기 위해 중진공 이사장을 퇴임하고 외부활동을 하던 20년 초 언론의 보도 내용은 모두 그의 주변에서 아마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억지로 동원되어 썼을 보도자료들 뿐입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쇼지만 필요한 쇼고 유권자에 대한 예의상해야 하는 쇼죠. 하지만 상당수 무송속 후보는 아마 지금도 현장에서 당선되면 복당 혹은 입당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김경민 68세 남자입니다. 1954년생이네요. 지난번 지선 때는 자영업이라고 자기 직업을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이 됐네요. 이번에 그 자영업이 천지인의 눈이라는 전주 덕진구 소재의 청소 전문 업체더라고요. 근데 먼지를 상호가 너무 멋있는데요. 게임 중요 NPC 같은데요. 지혜를 관장하고 있거나 정보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안 잡혀요. 하다못해 후기나 리뷰라도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기업 정보도 없어요. 저는 찾긴 찾았는데 여기는 후기나 리뷰는 없고 제가 못 찾는 거군요. 그건 뭐 늘 그랬지. 어차피 다 찾아올 건데요. 전주시 로컬 안내하는 사이트에는 있는데 다른 후기나 리뷰 같은 거는 찾기가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부한생이고요. 김재초 전주북중 전주고 고려대 도거동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 보자면 전 전주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가 5번에 추가가 된 거죠. 지난번에 전주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저는 한 번 다뤘던 이제 국민의힘의 흔한 호남 당직자형 후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역사문화교육원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뭘까라고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또 하나 독특한 경력을 냈습니다. 현 후백제시민연대 상인공 후백제시민연대가 있습니다. 후백제시민들과 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후백제의 부흥운동인가요? 그건 네크로멘서 그렇죠. 견훈만세자랑 반지의 제왕에서 봤던 장면이 있잖아요. 진짜 견훈만세자. 여기서 하는 게 그 견훈내 표준 영정 제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봤던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견훈보신 분? 아니 후백제는 왕국이 2대를 못 가서 어준 이런 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이게 3천포로 빠져라. 어차피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 후백제는 여기서 분량 끝이에요. 후백제시민연대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백제 특발법이라는 게 지금 전주를 중심으로 청원운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게 역사 현장에서 후백제 정신을 되살리고 그래서 내가 후백제 정신이 뭘까. 그래서 그걸 제가 모르겠고요. 아들이 아비를 뒤통수 치고 가업을 이으면 적의 편에 서서 되갚아주어라. 뭐 이런 건가. 그리고 역사문화를 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후백제시민연대 있네. 그 미션으로는 일단은 후백제 왕궁 누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을 좀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왕궁터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범시민운동도 벌어나갔겠다. 그런데 후백제 왕궁터가 그게 온전하게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주 그리고 괄호 열고 완주까지 포함해서 이게 천년고도인데 제가 보기엔 전국에 다녀서 천년고도가 아닌 곳이 없어요. 다 천년고도야. 어디가 땅에서 퍼서 올라갔어요? 보통 천년고도는 천년 동안 유지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천년전에 생겼다. 천년전에 망했는데. 천년전고도지 그게. 그건 내 말이지 그 말이야. 아니 근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40년 같잖아요. 최대한 45년 보지 않습니까? 이걸 왜 기려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서기 900년의 전주가 수도로 정해졌다가 936년까지 존속한. 그러니까 36년 존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하여튼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라도 정신을 올곧게 지켜오기 때문에 후백제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정신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뭐 그래서 자주독립과 올바른 개방정신을 표방하겠다고 합니다. 자주독립? 네. 그리고 견원은 신라 출신입니다. 견원적으로. 제가 느낄 때 보니까 이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좀 독특한 갈등들이 좀 있잖아요. 전북의 어떤 하나에 그런 걸 세우겠다. 이런 건 거죠. 그게 왜 백제가 아니고 후백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좀 너무 또 많이 넘어가 있어요. 하긴 충청도까지도 가죠. 부여 뭐 이런 데에서 거기는 백제벨트라고 해서 서로 공동관광산업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만의 것. 네. 슬 찾을 때는 백제보다 후백제가. 백제는 서울도 팔아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몽촌토성이잖아요. 송파. 그러니까 호난만의 것. 전북만의 것 하면 후백제라는 거구나. 찾다 말고 후백제가 나왔어요. 은근 또 은퇴한 사학과 교수님들마저도 관여를 하면서 이렇게 블라블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고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요. 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전북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는데 특이하게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종사도 아니고 조종자. 저도 놀려야지 했는데 드론은 조종자더라고요. 타지는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요. 괜히 이런 거 갖고 좀 잘못 찝을 뻔했어요. 저도 같이 저격당할 뻔했어요. 조종사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새끼는 드론을 타는 새끼예요. 전과는 없고요. 육군상병의병재대입니다. 자칭 3선급 0선 후보입니다. 뭐 이준석이에요? 네.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첫 출마가 무려 1991년 시도의회 선거인데 그때 무소속으로 무려 서초구에서 나왔어요. 91년이면 0.5에 선거죠. 네. 그때는 시도의회 의원이 당적을 안 가졌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 커리어에 새정치 국민회의에 있었던 걸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아예 공보물에 자신의 전치 경력이 김대중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과 함께 시작했다가 손학교를 따라 빠져나왔습니다. 연청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청은 민주연합청년동재라고 해요. 네. 연청이죠. 여기서 연청에서 마이크 좀 잡았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주식 노코멘트. 호남인이 아무래도 정치 경력의 DJ를 안 이끌어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첫 출마는 91년을 나이를 역산을 해보니까 김경민 후보가 한 서른다섯 살쯤? 그쯤에 출마를 했겠더라고요. 유피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때 35세는 다른 35세라고. 그럼요. 네. 지금의 한 50세? 네. 며칠 전에 김산순 그걸 봤는데 29살이라고 하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우스워가지고. 그러니까 웃기고 있어요. 그것만은 옛날인 거더라고요. 세월이 무상에서 2000년에 16대 총선과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전북 고창군 부안군 선거구에 출마를 해요. 부안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낙선했죠. 스스로 손학규와 함께 고난을 함께 했다고 해서 같이 단식투쟁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손학규계는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네요. 2018년 지선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부안군수에 출마를 했지만 또 낙선. 바른미래당이요. 이때가 일종의 제3시즌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놀려먹었죠. 부안이 참 낙조가 아름다운데 낙조를 바라면서 낙선했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2018년이면 왠지 제가 다뤘을 것 같은데. 2018년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정치 경력으로 보자면 김경민 후보한테는 가장 높은 자리였어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북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역시나 또 낙선. 낙지가 맛있는 곳들일거죠. 그럼요. 그리고 김제 떨어지는 지평선으로 떨어지는 해가 아주 낙조가 죽여줍니다. 이게 잘 아는 사람이 놀리니까 개빡치죠. 2021년 민생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갑자기 출마선을 했으니까 체급을 확 높였어요. 그리고 그때 웃겼던 사건이 갑자기 대권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현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검찰총장에게 민생당 입당을 해라. 민생당도 러브콜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구나. 우리가 40만의 힘이 있다. 그때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죠. 민생당이 40만 명이 돼? 이러면서. 하지만 2022년 2월 민생당 당대표 출마를 철회하고 탈당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들어와서일까요? 그리고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2022년 국민의힘 전주시장에 단독 공천됐고요. 출마했지만 낙섰했는데 의미 있는 투표율이었습니다. 15.54%니까. 많이 벌었네요. 16같은 15.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의 지분과 충성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김기현 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려와서 응원과 지지를 부탁을 했지만 이 철키 옹의 5.18에 대한 발언 논란으로 분위기가 싹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적이긴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라디오에서 항상 김재현 최고위원하고 바짝 붙어요. 맞아요. 계속 정은정 앞 김재현 뒤 김태현 뒤 정은정 이랬었어요. 항상 제가 활마다 만나는 화만나 남자입니다. 이번 전주울에 참달의 아저씨 정은청 국민의힘 비례의원이 출마를 할까 말까 연기를 뿜뿜 품었었거든요. 전북 역사상 유일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이 있는. 네. 그러다가 도련 출마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엔 현재 당을 쥐고 흔들 의지가 분명한 대통령의 미움을 사더라도 자기가 어떤 국회의원직을 미움을 사는 것도 부담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날리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것 같아요. 나왔어도 공천을 못 받아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 출신 국민의힘 비례의원 포함해서 비례 포함이 11명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은천 의원이 낙선을 하면 10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만약에 정은천 의원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비례 자리를 누가 승계를 받을 것이냐. 윤심의 가늠자가 될 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재산이 2억 7천 4백 35만 원. 이상한 건 후보자 본인의 납세 기록은 32만 3천 원. 아 슬프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 기록을 알고 있거든요. 제 원고를 여니까 그때 2018년 기록이 재산이 9억이었어요. 어 그렇군요. 그게 지금 5년 지나니까 2억 7천으로 줄어 있어.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까먹었으면 세금 들리지. 그렇죠. 직계 비속 즉 손자녀가 비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485만 2천 원이나 냈더라고요. 손자가. 그런데 직계 비속은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돈이 당기면 그렇죠. 그런데 재산 세금 낸 거는 또 고지를 했는데. 여튼 할아버지보다는 돈을 잘 버는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손자는 유능 할배는 무능. 뭐 투자했나. 그럴 수도 있죠. 32만 3천 원이면 기초 노력연금 한 달 치인데. 공약은 지난번 전주시장 출마했던 공약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재활용은 했지만 분리수거는 잘 못했어요.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는 가오리라는 리가 있네요. 본인의 전답이 가오리에 있어요. 역시 가오잡는 직업을 택하십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일자리 10만 개 창출. 메타버스 빅데이터 AI 주어만 있고 수러는 생략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사람이 지난번 총선 때 따뜻한 사람 그거였구나. 정가란을 열었는데 세 칸에 해당 사항 없음을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얼핏 보고 형량 밑에 사망으로 보고. 사항이야 사항. 송구하지만 멀진 않았습니다. 형량 사망. 깜짝 놀랬네. 그런데 저는 전화 그 이전에 다뤘던 윤명상 PD는 김경민 후보의 데뷔를 200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91년 걸 찾아오셨군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형의 결과고 형량은 사형이어야 되고. 사형을 했으면 처분 일자가 있어야 되고. 처분이 됐으면 출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에디터가 잘못 봤음을 논지가 않습니다. 이 공약 중에 하나가 천안, 세종, 전주, KTX, 직선화 등 교통 중심지 건설인데요. 언뜻 들으면 정말 일자로 뽑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공약은 현 우범기 전주시장도 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같은 지역 공약이기도 한데요. 지금 세종역 신설 계획이 있어요. 오송역 말고 세종역. 그런데 세종역이 들어오게 되면 관여하는 지자체가 세종시 그리고 공주역이 있는 공주시 그리고 오송을 끼고 있는 충북까지 지금 서로의 눈치 작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주까지 끼어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종역이 생기게 되면 이 공주역은 지금도 이용객이 없는데 그리고 오송역은 어느 정도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 세종역에서 출발해서 전주로 직선화해달라면 이 전주도 끼어들었는데 여기 익산까지도 뛰어들었거든요. 익산역으로도 뚫어달라. 그래서 이제 고속철은 또 완행이 되고 말겠죠. 그렇죠. 네. 그런 공약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죽어라 외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시장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KTX 완행화 공약. 왜 공약으로는 명품 역사문화관광과 교육전문도시를 위해서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쑥 빼먹었는데 트램을 타고 이런데를 보겠다라는 거죠. 진짜 진지하게 이제는 채 GPT가 이거보다 잘 쓸 거예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는 해안선 모노레일 공약을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그런 게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 완주 국민들이 생각보다 완강합니다. 그리고 완주가 지금 이서면 쪽에 상당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농진청 들어오고 옛날 완주도 아니고. 완주는 잘 나갑니다. 네. 그리고 전주가 그동안 너무 튕겼다고 해야 되나? 네. 틸틸 걸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면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이 통합 논의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오랜 유림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어르신들이 잘 이렇게 절대 협조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드론 쪽 공약은 없나 보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론 조종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처음 알고. 너무나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뺏습니다. 지난 총선 때 원고를 여니까 드론개발종합연구특별법 제정 이런 공약들이 있는 거예요. 공보를 보니까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또 맡기시겠습니까? 또다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후보들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당했는데 또 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 못 간 사람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 당 이름 바꿔서 창현근 수에서 한번 더 보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럼 민주당 대변인 시절 사진을 넣어놨어요. 네. 지난 총선 때 김경민 후보가 따뜻한 사람 김경민 캐릭터로 밀었다고 했잖아요. 이번 공보에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들어가 있네요. 일관되어 있어요. 맞다사. 따라서 사용은 나가지 않은 것으로. 따뜻하다. 공보에 국민의힘 예비후보 때 입었던 옷을 입은 사진을 넣었는데 김하고 경 가로치고 경제. 민 하고 가로치고 민생.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민 유행당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구만. 김경제민생 씨. 자. 네. 저는 이제 내년에 만나요. 아니에요. 하반기 또 있을걸. 잘 알고. 아 그래요? 잠깐만. 자. 여섯 명의 후보 중에서 정당 소속 후보는 두 명이죠. 진보당 후보를 모시죠. 진보당. 강성희. 50세 남자. 50세. 진보당 소속의 정당인. 진보당 전북도당에서 노동자위와 민생특위의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역시 당에서 만든 대출금리 인하운동본부의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센 당직자죠. 센 당직자. 완산구 세터로에 사는데 현재 경쟁자인 무소속 임정협 후보와 같은 동네에요. 한국에 대해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병역은 근시로 인한 5급 전시 근로역.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함께한 역사 오래된 노동운동가. 당직자형 출마자는 아닙니다. 왜냐. 출마 경력이 딱 1회입니다. 통합 진보당시를 6회 지선에 완주 군의원으로 출마에 낙선한 것이 전부입니다. 노동운동을 볼까요. 현대자동차에서 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전환투쟁을 10년을 했다. 전주공장 말이겠죠. 손배 20억을 때려 맞았다. 해고 상태 3년 8개월을 버텼다. 구속도 됐다. 결국 비정규직 800명을 정규직화했다가 자랑입니다. 이 10년의 투쟁 동안 얻은 전권은 5건 전부 공무집행방해 폭처법 업무방해입니다. 그냥 뭐 노동운동가다 이런 소리입니다. 2005년부터 4번의 벌금으로 총 1200만원 냈고요. 2015년에 기록된 마지막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집단흉기 등 상해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받았습니다. 72년생 50세잖아요. 청년 때부터 치열한 투쟁의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 배우자에게 미안했는지 완주, 인천, 괴산 등에 흩어진 전, 도로, 임야, 묘지, 국어 등의 부동산 재산은 하나 빼고 배우자 명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도를 열어놓고 보면 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장인, 장모의 재산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장인, 장모 중 한 사람이 인천 사람, 한 사람이 괴산 사람입니다. 그건 죽어도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 총 재산액은 6억 6천. 국어가 뭔가 해서 봤더니 인공으로 낸 호수료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네요. 그럼요. 신고해야 됩니다. 위원장으로 있는 민생특위. 이건 진보당이 작년 11월에 만든 조직이고요. 당 홈페이지 가보면 아예 민생특위만의 자료실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이 위원회의 첫 사업은 길거리에 의자와 책상을 갖다 놓고 길거리 채무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민생 채무 상담 사업이었습니다. 즉 당의 역량이 꽤 들어가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공약, 금융허브, 수소차, 청소년, 민생, 물순환의 5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전주를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 전주 정치인이면 웬만하면 하던 얘기고 수소차 클러스터 조성도 마찬가지죠. 다 원래 하던 얘기고요. 참고로 수소차 산업 조성을 위해 전주 완주 통합합니다. 청소년에게는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다음 소휘법으로 명명된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강성희 후보 자신이 장으로 있는 민생특위의 첫 사업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대출금리 인하 3법, 깡통 전세방지 3법, 고물가 지원금 100만원 같은 공약들이 민생공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은행 횡재세도 있네요. 제가 쉽게 본 것은 환경공약입니다. 물순환 도시공약. 알아둘 필요가 있는 개념이 하나 등장해서 그래요. 뭡니까? 물순환 체계의 회복 이런 것들입니다. 근대화 이후의 도시는 대지를 많이 포장을 하는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불투수율, 물이 스며드는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하수공급이 많아지면 하수광고가 못 버텨서 물 난리가 나고 우리 강남역, 그리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탄소배출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물순환 체계 회복이라는 분야는 소규모 저류시설을 늘리고 인공습지도 만들고 하천의 친수공감도 조성해서 투수율을 늘려요. 그래서 증발과 식물에 의한 자연적인 물순환을 되살리는 환경 분야입니다. 강성희 후보의 공보에 의하면 전주시의 불투수율은 28%, 전국 4위라고 합니다. 이 공약을 한 거죠. 너무 옛날에 지은 건가 봐요, 다들. 1년 인기가 남아있는데. 요즘에는 다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렇게 짓는 경우가 강남역이 이상하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쪽 관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콘크리트는 그 물이 흡수가 되게 만들었나 보군요. 1년 인기 남아있는데 이 모든 공약을 다 해내겠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유권자들은 후보의 방향성을 참고하는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태도의 차이를 느낌으로 느낄 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정의당과 진보당이 기세에 있어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2020년에. 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정의당은 밖에서 봤을 때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세 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과 사람과 지지도. 그래요, 진보당은 원래 돈이 많아요. 이거 본인들이 인정 안 할 뿐인지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이쪽 해력이 벌어 타고 있었거든요. 통합진보당 공중분해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많이 잊혀졌으니까. 진보 정치에 있어서 2024년 총선에서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그겁니다. 정의당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고 진보당도 기본소득당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포션에서 정의당 목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나설 때다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주우리 그걸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후보를 못 냈고요. 안 냈는지 못 냈는지 못 냈고요. 진보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두꺼운 공부를 풀었습니다. 정의당 이야기로는 그래도 진보당이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서 자기네들 안 내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표 분산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건 오피셜 워딩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요 정도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제가 알기로 지금 지지율 1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정의당도 사실 나왔으면 게임이 되는. 원래는 정의당이 되는 자리죠. 그렇죠. 되는 자리였는데.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녹색당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녹색당도 사정이 다르니까. 다음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크게 홍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놀라울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걸 지금 미리 감상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유필인님 말씀 듣고 빡쳐가지고 변화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유필레 재림.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뭘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재창당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도 지금 정의당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정의당에 있던 기존의 당원들은 재창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아젠다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 걸 지금 짚을 만한 시간이었고요. 지금부터 다룰 후보들은 사실 도의적으로는 다 제가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전 끝났죠. 아직 한 명도 안 다뤄놓고서. 전 아직 하나도 안 했죠. 근데 도의적으로 유필인이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게 다 제가 다뤘던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도의와 무관하게 계속 선거 때만 되면 세민이한테 가 있는 사람들을 보시겠습니다. 탈당 좀 해본 사람들. 우소소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63세 남자 완주생 완상고 전주대 상업교육학과 재선의 완주군수 완주군수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었습니다. 행정관 한 만 명 뽑자 여기 우리 데센에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나오는 후보고 그렇죠. 늘 할 말이 많은 후보입니다. 먼저 재선의 완주군수 시절에 로컬푸드 정책을 성공시켜서 우리나라 로컬푸드 정책의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방송에서 농축산인이 많이 이야기를 해줬죠. 지금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벤지마킹도 하고요. 그리고 데센 때마다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전가 2범. 그렇죠. 두 개의 범죄가 모두 할 말이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밌으니까 또 합시다. 좋아요. 이거 되게 할머니한테 햇동이 돋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나도 옛날 드라마 다시 본 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거 그거잖아요. 저 임정협이는 두 개의 임정협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원고가 있잖아 다. 어떻게든 분량 가져가려고. 들켰네. 먼저 82년 폭처법은 너무나 민정운동 같죠? 네. 그래도 우리도 한 번 속았어요. 그렇죠. 옛날에 폭처 민정운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ROTC 때 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패싸움이지. 그리고 02년 알선 수제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는 그 두 개의 임정협이 있었어요. 썼잖아 이렇게. 대통령이 비서실 행정관으로 있을 때 파주 군부대에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청탁으로 99년도에 1억 5천을 받았어요. 이야. 목돈이네요. 아파트 한 채보다 더 하죠? 네. 그때 그 돈이면 강남에 한 채 묶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받고 군부대에 압력을 행사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선거 때마다 이게 지적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했던 해명이 두 개의 임정협. 그렇죠. 써있기는 알선 수제 이래서 수제 같지만 사실 알선 수제하기에는 너무 무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제가 아니었어요. 영재 아니에요. 이걸 또 자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을 위해서 썼다고 계속 핑계를 대서 그것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리더의 입장을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열심히 해주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는데 그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씁니까 다. 지금도 공보 열어보시면 소명서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구속 당시에도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런데 검찰이 조사한 결과 돈을 아태재단이나 김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쓴 기록이 없어서 개인 비리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주진 않았어요. 만약 있었으면 스캔들이 커졌겠죠. 그러니까 죄가 나오니까 엮이지도 않은 주군을 파는 사람인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걸 지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선거 기록을 보면 좀 슬픈 민주당을 향한 외사랑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 품에. 완주 군수로 있을 때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14년 전주시장에 출마하려 할 때 세정연 공천 탈락 탈당 무소속 출마 낙선. 2014년이군요. 그렇죠. 2014년 10년 전엔 그럴 때 갈 곳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렴.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그린 국민의당. 민주당에 밀려서 낙선. 응. 2018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전북 도지사 출마 낙선. 민평당. 이렇게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 시절은 그에게 단 한 번의 당선도 가져다 두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민주당으로만 당선됐었네요. 미안합니다. 2020년 민생당 소속이었어요. 응. 공천도 받을 수 있죠 민생당이니까. 응.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자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 라며 탈당. 라고 갑자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벽에 부딪혀서 낙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도 지금도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블루에 민주당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민주당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숫자 옐로우로 한 다음에 이렇게. 네이비색 퇴트레이스에 노란색 글씨. 예뻐요.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번 지선 때 민주당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알선 수제 때문에 부작격. 그렇죠. 수제예요. 이때는 탈당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무공천 방침을 밝히자. 탈당. 한 번도 너무 많이 참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탈당.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많이 참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그럼 민주당 들어와서 주로 참고 있었네요. 그리고 민주당 블루와 폰트를 쓴 채 다시 투출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폰트와 색깔은 참을 수 없어. 그렇죠. 옷도 위아래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지. 곤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블루. 네이비색. 민주당 네이비. 네. 낙선한 4번의 선거에서도 대체로 30%는 받고 심지어 45%를 받고 낙선한 적도 있어요. 아는 이름인 겁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적게 받은 표도 19%입니다. 이번에도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1위가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다 보니까 현재 운동권 진보당의 전주를 뺏길 수 없다. 우리 자식을 반미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 없다. 고 마치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폰트와 컬러는 민주당 하는 말은 국민의힘. 이게 이제 우리 선거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호남의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심각한 보수색에 대해서. 네. 그걸 대표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성희 후보가 아니 그게 DJ 정신을 이어받았다 하는데 그게 빨갱이로 평생 시달렸는데 할 소리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반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정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컬러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김경민 후보가 어리둥절하죠. 그렇죠. 그 전략은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런데 전주는 당선되면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왜 우리 자녀를 반미운동권 자녀로 누가 키우지? 그게 이제 저 20대 때 당대표실에서 왔다 갔다 얼굴 보면서 약속했나 봐요. 우리 나중에 같은 지역구에서 싸우게 되면. 당선되는 쪽이 양육권. 그렇죠. 양육권 걸고 붙자. 양육권은 솔직히 쩐주한테는 많이 뺏기죠. 다들 결혼하시지 않았나요? 자녀분들. 주소지는 완산구에 보증금 2천만 원짜리로 되어 있지만 서초에는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초에 30억짜리 이 정도 시세의 대표적인 아파트는 창문이 귀여운 신반포 아파트가 있지요. 그렇군요. 그 창문을 제가 좋아해요. 옛날 고속버스 창문처럼 창문이 모서리가 라운딩되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보이죠. 차는 과학 5호. 뭐? K5. K5. 배우자는 유진수소에너지라는 비상장 주식 3억어치가 있고요. 우와. 4인간 채무가 8억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많은 사람은 4인간 채무도 많더라. 돈 다루는 솜씨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받고 빌려주나? 오를 거라고 하면서? 호구 자식. 공약은 공보에 지도까지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보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 같습니다. 국회의원인데 이거 왜 지도를 펴서 얘기를 하나. 공보에 한 페이지를 한옥 케이블카로 채웠거든요. 이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어이고. 신고자산 38억이네요. 그리고 출생지원부 신설이 있는데 여가부가 폐지되는 와중에 이거 들고 있으면 민주당으로 복당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이렇게 엇갈리는 사이라니. 네. 건재하다는 게 가장 신기합니다. 만날 때마다요. 자 또 한 명의. 저 기억났습니다. 이 사람 보고서. 서울에서 본 적 있네요. 여기도 나왔어. 김광종 60세 남자 정치인 전북 전주생 전주초 정주중 전주고 서울대를 두 번 졸업했습니다. 85년도에 고고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텐션 좋다. 정치로 고고. 95년도에 외교학과를 또 졸업했습니다. 아 저 학부도 학부만 둘. 네네네. 되게 센터의 재질이 있네요. 돈 좀 썼네. 좋아요. 본인 육군병장 만기. 여기까지 지난 원고 복부시입니다. 재산은 3천8억쯤인데. 3억. 3천8억. 3억 8천. 재산은 3억 8천쯤인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갑자기 X밥처럼 보이잖아요. 재산은 3억 8천쯤인데 대출이 넘나 많고요. 배우자 포함 대출이 3억 6천입니다. 성가비 형이 읽어줘. Absolutely Righteous Immanuel Reign Army National Governments.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랑 윤세민이 한 두 번 정도는 읽어봤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띵 하고 경쾌한 발음. 아리랑당 창당 준비 비원회. 자꾸 말하고 싶어요. 아리랑당 창당. 이게 그 서울 로컬들이 기억할 거예요. 지난 지선 때 보셨던 아리랑당 로고 스티커들. 데센의 다섯 번째 출연. 근데 이번에는 경력이나 공보에 아리랑당 이야기가 없고. 아리랑당 이야기할 때 나 왜 이렇게 리듬타지? 공보에 홈페이지에 URL만 적어놨어요. 살아온 이 삶의 이야기가 늘 다채롭습니다. 예전에 아리랑당 홈페이지에는 신학을 하기 위해 영문학을 전공하고 전두환의 폭압 정치를 보고 정치할 것을 다짐해서 럭키에 입사를 했다고 적었거든요. 운 좋으려고? 다 기억나. 이번 공보에 적은 삶은 그렇게 특이할 만한 게 없이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네요. 지금의 LG그룹에서 항의했나 봐요. 이런데 우리 이름 팔지 말라며. 부친이 미원탑 사거리에서 극장을 경영했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공보 표지를 보면 중간에 부친 이력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못 보고 후보 본인이 전북대 시신 기증 6.25 참전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국립임신후보건 영면이라고 해서 후보가 영면했다는 건 줄 알고. 왜 이렇게 네크로 후보가 많아요. 아 그 지금 저 사진 찍을 때 눈 뜨고 있는데 영면하시면 어떡해. 아니 이력에 본인이 자기를 영면이라고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뭘 기증해도 되지만 시신을 기증하시면 쓰나. 그럼 미리 미리 서약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네. 공보 첫 페이지에 본인 레주메가 쭉 있고 바로 줄도 안 띄고 부 김한봉 선생 아버지 이름 써있고 똑같은 글씨체로 아카데미 극장 경영 전북대 시신 기증 6.25 참전용사 국립호국원 영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으로 보면 밑에 모친도 있거든요. 전주여고 27회가 되는 거예요. 이 후보가. 붙인 얘기입니다. 찬여는 전주 용흥초의 재학 중입니다. 찬여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력에 무슨 고 학부모라고도 적었었어요. 그건 장례였겠죠. 선거 이력 96년부터 전주에 2번 강남에 4번 서울시장 1번 총 7번 출마해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이렇게 적을 거예요. 전주와 강남과 서울을 모두 잘 아는 후보. 그렇죠. 근데 전주 의뢰 나오면서 강남과 서울 얘기는 왜. 모두 1%대인데 2016년에 무려 4%를 받았네요. 공약 LHSH를 현 임차료로 토지임대부로 전환. 저한테 좋은 공약이죠. 아 강남을에서 민생당 후보로 나왔었구나. 그때 우리가 민생당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때 제가 다뤘어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라고 했죠. 아리랑 후보. 첫 번째 공약은 LHSH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현재 임차료 그리고 토지임대부로 전환해가지고 지분 분양해주고 땅은 나라가 갖는다. 좋죠. 저한테 좋은 공약이죠. 이거 또 공정 논란에 한참 시달리겠죠. 맞아요. 서민 대출이자 제로 금리 이러면 유명상 PD가 익절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를 테니까. 네. 유치원 대학 무상교육. 생계형 소액부채 탕감이 국가 공약이고요. 전주 공약에 교육 공약을 적고 우석대 경영 경험이라고 적었거든요. 경영 경험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총장 같잖아요. 기획부 처장이었습니다. 1년 하셨나 봐요. 처장도 높은 자리긴 합니다. 그렇긴 하죠. 75세 이상 부모님 모시면 월 200만 원 효도수당 공약도 있고요. 공보에는 없는데 언론에 군산 서산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한중 해저터널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뚫기 시작했나봐. 언론은 얘기 안 하고 사실 기자들이 취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땅 밑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숟가락으로. 현재 다른 정당이 현수막이 선거법을 어겼다. 이건 진보당이고요. 미필과 정가자가 많다 등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을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소유한 후보가 전주을에 출마하기도 했다면서 임정혁 후보를 저격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20년 동안 강남에서 출마했고.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강남에 보증금 1억 임차권이 있네요. 이건 서초를 싫어하는 강남 사람인 겁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지역알력이죠. 따라서 전주와 무관해요. 쓴 책 중에 그리스도 통치론이 있어요. 쓴 책 많아요. 다가꼬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 통치론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바로 밑에 올마이틸리 라이처스 임마뉴엘 레인 어미드 내셔널 고범먼츠 아리랑이 왜 나와있어. 그리스도 통치인데. 그게 거룩한 그리스도 공예에 의한 통치 이런 뜻일 거예요. 그게 아리랑이야? 그리고 LH 개조론 이런 것도 있을걸요? 그러네요. 책을 많이 쓰고. 5권의 책은 전자책은 IR파티닷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으며 강남에 열리면 강남에. 전주에 열리면 전주에 출마하는 김광종 후보입니다. 이번 재보선 통틀어 서울 언론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기호 7번의 무소속 후보입니다. 너는 성격이 문제야. 맨날 그렇게 욱하잖아. 무슨 소리야. 정말 왜 나를 보고.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무슨 소리야. 나 안해 욱. 안해 욱. 74세 남자. 이게 이제 덕후 말투죠. 안해 욱. 그렇죠. 아내가 욱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출마하면 대체적으로 안사람들은 욱하게 되실 수가. 이래 떠나가 이러면서. 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 현 윤석열 응진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윤석열 응진본부라고 줄여 부릅니다. 윤웅본. 네. 학력은 미기제에 했습니다. 직업은 안해욱TV 유튜버. 유튜버.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매체에 출연도 했었죠. 주소는 간지나게 경산. 경산. 저기 경북 경산이요? 네. 대구 옆에. 전주의 경산이 어디겠어요? 재산은 6억 8천인데 이 중 5억 9천이 경산에 있는 땅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어? 야 또 집도 차도 절도 없죠 지금. 네.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땅이랑 예금만 적었습니다. 네. 도장에서 하는지. 그러니까요. 정가 2번. 어이구 이거 2번 시원하네요. 아. 05년에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800. 그럼 얼마를 횡령해야 벌금을 800이나 때려맞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징은 훨씬 많이 됐겠죠? 네. 태권도 초등태권도협회 연맹에 횡령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많이 드셨습니다. 이건 사고가 난 걸 거예요. 300이나. 이게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셋 중에 두 명이에요. 이분들이 안혜옥 씨의 증언을 언론에서 들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요. 평소에 술 겁내만 먹는다. 맞아요. 지금 음주운전에서도 보지만. 그리고 성매매를 곧잘 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내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이 사람의 폭로에는. 그런데 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이라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본인도 어디 양지에 못 나갈 부끄러운 인생인 건 맞아요. 공직선거 경력 없고요. 줄리 이용업수 의혹은 현재 재판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수 없고요. 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노태우, 김영삼을 경호했고 어린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모친을 도와줬고 어린 시절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형인데. 그 말을 제가 딱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얼굴 전체에 털이 없어요. 눈썹 문신만 있죠. 눈썹 문신만 있는데 눈썹 문신도 오른쪽 왼쪽의 밸런스가 달라서. 그게 원래 눈썹 문신이 리터치를 해줘야 돼요 계속. 전성기 때 드웨인 존슨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브라우마 불 같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힘께나 쓰고 다니는 전형적인 인상입니다. 그렇죠. 뉴스 공장에서는 최태민, 최순 씨를 자주 만났다고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본인이 포레스트 검프의 삶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참 최순 씨를 찾아라 하죠. 20세기 한국 정치가. 뭐만 파면 최순 씨를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이크들이 되면 주체 못하는 분들이 있죠. 후보 얘기는 아니고 내 친구 중에. 성감이 모르는 사람에게 스몰톡 하든 이건 다음 주 요파 씨를 참고하세요. 네. 출마 이유가 정권 타도고. 맞아요. 전주에서 출마하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아. 전주에만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감으로는 정권을 타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창녕 군수로는. 그렇죠. 그런데 경산에서 창녕이 더 가까울 텐데. 그건 100%죠. 신년성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어야죠. 정권 타도니까. 행정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도 가면 구미시의원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진보단 강성희 후보가 지금 쓰고 있는 워딩이 있어요. 한석의 기적이라고. 그렇습니다. 대표 공약도 정권 타도. 김건희 구속. 그리고 전주 을을 태권도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왕 여기서 당선된 거. 그렇죠. 아는 건 태권도. 태권도 구단입니다. 참고로. 언론 서울의 소리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 전 구단이잖아요. 이거 공부 첫 페이지에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을 타도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 태권도 공인 구단이라고 써 있어서 태권도 돌려주시기로 정권을 타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네. TMA긴 한데 국기원 비리나 특히 승급 신사할 때 돈 많이 내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항상 문제 많습니다. 태권도 연맹. 그거 관련 이슈가 있어서 한번 제명 비슷한 게 있었어요. 초등 태권도 연맹이 왜 따로 있냐는 질문이 조금만 알아봐도 그 질문이 쏙 들어갈 것인 게 태권도 산업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일대잖아요. 그리고 너무 열받는 게 띠를 더 세분화시켰어요. 나 요즘 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는 무슨 주황띠 무슨 띠. 아니 그런데 그 연맹의 어떤 놈이 카트라이더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해보는 거야 지금. 엄마는 입장에서 1단까지는 그래도 단층을 따거든요. 그래야지 군대 가서 고생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띠 사이사이에 태극발강 태극파랑 이래가지고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아까 에디터가 서울의 소리 얘기해줬는데 대놓고 시원하게 편파적인 언론들을 어느 순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 레줌에 딱 보면 정치인으로서 밀면 안 되는 거 뻔히 나오지 않나요? 물론 뭐 거기 공인 언론은 아닙니다만. 네. 네. 마지막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김호서 57세 남자 전 9대 전북도의회 의장이었고요. 전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당에서도 좀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무공천 방침에 따라서 저한테 온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주생 1위 중 전북 제1고 전주대 경영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전북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야 전주 엘리트예요 나름?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직업은 주식회사 수파이프 대표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수파이프 물파이프인가 봐요? 아니면 고소를 하겠죠 파이프가 I'll sue you I'll sue you 파이프를 고소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 있으니까 뒤가 목적이잖아 I'll sue 파이프 감히 통파해? 스파 스파 스파요 그런 회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나 지금 눈이 무슨 기분인지 알아. 내가 지난번 지선 때 일했어. 아무것도 안 켰으니까 아무 소리 나게 돼. 아무튼 3선 도의원입니다. 재산 이즈 후보 중에 제일 많은 61억 3선 도의원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도 돈 제일 많은 급입니다. 다른 후보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사실 도의원하고 광역시 의원들 부자 되게 많죠. 부자 많죠. 부자여야 유지가 되니까. 특히나 이 건설사나 인프라 사업 끼고 있는 사람들 국회에서는 걸러져요. 어쩌다 들어온 게 박덕큼이고 이상직이고 근데 시의원 도의원 중에 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포 구의원이 재개발 조합장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녔던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렇죠. 자녀들이 신기한 게 보증금 싼 집을 엄청 잘 구해요. 장남부안읍의 보증금 1억 원 걸어서 쳐도 차남은 서울 미화동에 보증금 천만 원 작년은 대정동구에 보증금 2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나봐요. 서울의 보증금이 천만 원이면 월세가 한 200은 돼야 그나마 사람이 발 뻗고 누워서 자연재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산 61억 중에서 52억이 비상장 주식인데 수파이프 네. 수파이프 주식은 6억 정도 되고요. 3원 태양강 발전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46억입니다. 음... 태양강 발전과 관련된 인프라의 상당 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 수시결손 좌인지로 전시글로요. 네. 검지손가락이... 어, 그렇죠. 장남 차남 육군병장 만기 전가 없습니다. 선거 이력을 보면은 0.2년 새촌년민주당 소속으로 도의원 비례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에서 3선까지 성공을 합니다. 네. 기업 간 듯 비례를 줬다. 임명박 정권 때 LH 전북 유치를 위해서 도의원들이 전북도 의회에서 국회까지 마라톤을 뛰었다고 하네요. 아따. 체력들 좋네요. 그렇다면 김오서 후보의 체력은 검증되었다. 심지어 청와대 찍고 내려갔대요. 와. 체육회장 직도 몇 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 한국노총 생활체육 유닛. 도의원 3선을 하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주완선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이상직 의원에 밀려서 컷오프 당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컷오프를 당하면 그땐 누가 있었죠? 국민의당. 국민의당에 잠시 다녀옵니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복당했으나 민주당이 무공천을 발표하자 덕질인 적가 흑의 작가가 누구죠? 스탕달. 스탕달. 본명이 말이 안 이래. 스탈땅 합니다. 스탈땅. 공부의 공약은 세세하게 있으나 말씀드릴 만한 공약은 없습니다. 탈땅이 이름인 소설관 없나? 저는 무소속 후보만 다뤘지만 후보마다 모두 교통 공약이 있네요. 대한방직 부지 공약이야 당연히 다 있고요.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도 안 쓰고 제3금융중심지 만들겠습니다. 인구 100만 시계를 열겠습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적응을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전주시장 공용보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인구 1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지역을 안 쓰고 적으면 어떡해요. 그럼 죽이겠다는 거잖아. 제3금융중심지면 제3금융권 말하는 건 대출 러시앤케이스 말하는 건 그런 비문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금융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문이 되네요. 그런데 1금융중심지는 어디요? 명동이에요? 2금융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아니요. 1이 보통 서울이고 2가 부산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3금융중심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전문가들은 아직 서울, 부산도 금융허브로서 완벽하게 뜨지 못했는데 전주를 제3으로 키운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또 행정가들은 그러니까 전주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키워야 된다. 만약에 제3금융권 중심지가 되면 그 지역은 전 세계에서 명품 세기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겠다. 대출의 백화. 대출의 백화는 뭐야? 지금 디테일한 공약들을 보면 전부 다 도의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중앙입법이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상 국회의원 공약 없다고 봐야 되고 가장 이상한 게 이걸 제가 왜 진보당 후보에게서밖에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절대 사수하겠다는 말 왜 안 합니까? 사실상 정말 갑옷은 느껴요. 전주의 심장이에요. 이제는 맞아. 난 그 얘기 웬만하면 할 줄 알고서 소개를 빼놨던 건데 안 하고 그냥 민주당 색깔만 갖다 쓰고 있어요. 공보 마지막에는 전가와 낙선 이력을 들어서 강성희 후보와 임정엽 후보를 저격했네요. 아이소 수세! 저런... 폭력! 그렇고요. 아 다 됐죠? 네.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 만나보셨습니다. 그현 전주울이에요. XSFM입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창녕군수 경상남도 창녕군수 지난주선 창녕군수 자리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잘 들어보세요. 김부영 후보와 공천 발표 직후 탈당한 무소속 한정우 당시 군수 후보 중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강이었다는 거죠. 조금 이상한 일은 후보가 없어 고생하던 민주당에 갑자기 국민의힘 당원인 모 행정사가 자진해서 공천을 달라 곧 찾아가면서 생기는데요. 사람이 없던 민주당은 그에게 후보 자리를 주었는데 그 행정사는 얼마 후 무슨 일인지 마음을 바꿔서 민주당 군수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후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인물이 군수선거 TV토론에 나와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를 매수한 녹취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전 민주당 후보는 사실 외부에서 일부러 꽂은 후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 고 김부영 군수의 캠프에 있던 사람 중 하나를 민주당 후보로 내보내고 그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한정우 군수를 공격하면 일부 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오지 않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대1대1처럼 보이지만 2대1을 만들어보자. 이 과정에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의미 없는 껍데기로 이용하는 질이 좋지 않은 정치범죄 되겠습니다. 민주당에 잠입하여 공천까지 받아냈던 행정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 사실 등이 언론에 흘러나왔고 관련 첫 공판에 불출석한 고 김군수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선거에 도움을 준 민간인을 함께 데리고 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올 1월 9일 김부영 군수는 관내인 화왕산 주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자켓 주머니에는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군수선거 이게 사실 쉽게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정치범죄거든요. 멀쩡한 공당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가짜 후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 뭐 군부시대 이해가 없던 일이라고 봐야죠. 이번 군수선거에도 두 명의 전직 군수가 출마했고요. 한 명은 자진 사퇴를 한 적이 있고 한 명은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당의 후보 민주당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됐네요. 호남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없이 국민의힘 후보를 하고 여기는 영남인데 민주당 후보만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교환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무공점 방침을 정했으니까 규칙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그리고 포로교환의 형식은 복당 각자 자기당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앞으로도 양당이 계속해서 책임 공천 같은 것들을 재보궐선거 때마다 제시를 한다면 이런 일은 자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린 알게 되죠. 결과를 의미 없다는 걸요. 네. 저는 그래서 20년, 18년에 하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천을 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 선거에서 지라고 내보내는 게 책임지는 자세다. 이기면 볼 수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58세 남자 창령생 창령성씨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대지면 석동 324번지에서 이남이녀 중 장남으로 출생 대지초 창령 중 진주고 국립안동대 창령의 땅이랑 이며 합해서 재산 3억 집과 차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길에서 자고 걸어다닐 수는 있지만 당선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경찰로 군복무했고 01년 9월 음주운전 벌금 100 바로 지난번 지선에서 선거무대에 데뷔합니다. 창령 가선거구 군의회에 도전했고 민주당이었고 떨어졌습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만든 우리농산 한생명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축산은 알아요? 네. 관여도 했습니다. 이곳의 전무였고 농축산이 전무였어요? 네. 전무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회원. 우리농회원. 창령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었다는데 알 수 없는 이런 레줌에 말고 실제 먹고사니즘은 영업맨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영원무역 리테일 영업 이팀장 높은 확률로 지역의 노스페이스 사장님 그 자체로 유지나 유력자는 아니라는 뜻이죠. 저기 슈프림 콜라보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온누리 유통이라는 곳을 운영했다는데 창령에는 없고 근처 합천에 단체 급식 납품 전문 식자재 마트가 하나 있네요. 여튼 지역 소상공인 유닛 민주당 역사상 가장 큰 지원을 받는 영남의 군수 후보 되겠습니다. 탈탈 털어도 민주당의 지자체장 후보가 전국에서 단 한 명인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재명 당대표 포함 정청래 박주민 민홍철 등 다선 의원이 줄줄이 개소식해 갔고 그 외에 군수 개소식 알잖아요. 우리 녹음실만한데 100명이 모여가지고 떡 써는 거 100명이 뭐야 심하면 12명 정도가 방울토마토 먹고 있잖아요. 그 은박접시 이수식에 꽂아놓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민홍철 박주민 이렇게 줄줄 앉아있는 겁니다. 선대위원장은 김두관 의원 당대표는 창령에서 지원 유세도 하고 있습니다. 29일날 갔다고 그러죠. 또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지금 성기욱 후보 되게 신나겠네요. 창령군은 큰 구경 나긴 했네요. 그러네요. 국내에서는 큰 이벤트죠. 이 정도면. 그럼 동남아 어르신들이 물어보죠. 김기현 어딨냐고 못 옵니다. 후보가 없거든요. 전주가 있어요. 김기현 당독 김기현은 전주가 있습니다. 각자 적지네.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색이 아니고 까만색 옷을 입고 나옵니다. 후보 워딩 오늘 아침 화사한 푸른색 컬러 의상을 준비했다가 보궐선거가 즐거운 일은 아니다 싶어 블랙으로 나왔다. 고 말하는데 이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출신 군수들이 툭하면 임기를 못 채우고 낙마하는 상황을 강조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자기소개? 생계를 위해 10여 년간 취업한 아웃도어 의류 기업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기도 했다. 주 5일째 근무로 아웃도어 의류의 폭발적인 확대가 급속화되는 시점이었다. 시대적 흐름상 신자유주의 의식 변화를 예고하는 태풍의 핵을 지켜본 셈 이라고 말하는데 저 같으면 아마 이런 말을 그냥 영업했죠 뭐 하고 말았을 걸 이렇게 포장하다니 정치적 언어 쓰기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게 확실히 아까 말한 그 브랜드가 주 5일째를 맞아서 한국에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걸 다 고등학생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영업했죠 뭐 다 애들이 입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입는 거에요. 영업무역이 상당히 외국에서 악덕기업으로 아 맞아요? 네. 얘기 안 하려는데 유명했죠. 노동착취로 와 그러면 노동도 착취하고 부모 등글도 착취하고 아버지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멀리 다닐 수 없어 태어날 때부터 꾸준히 창령에 살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은 17년 대선 때부터인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은 안 됩니다. 장외에서 시민달치한 덕후로 주목할 만한 것은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 반대 운동인데 끝으로 요걸 소개해드리죠. 워터플렉스 우리 물 많다. 버티션 좋아 오늘 진짜 워터스웩 역시 오늘은 인쇄미쇼였어. 장명군 남지읍의 300만여평의 땅에 수상내점이 캠핑장 생활스포츠 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남지 워터플렉스 프로젝트인데 이미 흥행이 좀 되는 낙동강 유채꽃축제에 얽혀서 장사가 꽤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사업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은 이미 창녕쯤만 하도 낙동강은 상류에서부터 온 더러운 생활화수가 많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무슨 수상내점이냐 하는 것 그리고 남지고등학교 면학 분위기 문제와 가장 큰 문제인 낙동강 하류오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남지여중 2학년이었던 박혜주씨가 경남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잘 소개하고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홍준표 전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던 남지워터플렉스 사업은 부산국토청, 낙동강환경청 등에서도 지지부진했고 소개해드린 문제를 포함해 둔치 농업을 강제 퇴출하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18년도에 무산됩니다. 경남 전역의 부동산 헌터들이 군침을 흘리던 문제이고 지역 유력자가 곧잘 당선되는 원리에 따라 다시 간혹 논의되는 워터플렉스 사업은 성기욱 후보가 당선될 경우 판도라의 상자에 다시 가두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번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는 재보거리지만 임기가 겁나 길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환경운동하면서 이걸 막아섰다고 지금도 자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거기 때문에. 낙동강은 워낙 녹조 문제가 심각해서 낙동강 벨트로는 환경운동 결집력이 상당합니다. 의외로. 아 그래요? 저 밑에 쪽이 그런 면에서는 강해요. 그럼 이런 공약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윤세민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석 하종근 62세 남자 무직 민선 4기 창령 군수였네요.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은 무직을 적었는데 추리 결과 월드파워텍 이라는 회사의 대표였는데 월드파워텍 부인인 박나원씨하고 자꾸 대표이사를 자꾸 왔다갔다 변경합니다. 음 만났다 헤어졌다 하나요? 뜨거운 연인들 있잖아. 자주 싸우고 대표이사가 2, 3년 주기로 핀퐁처럼 왔다갔다 해요. 이야 이게 저 미국식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수건돌리기지. 회사는 발전기 압축기 공작기계를 만드는데 2020년부터 2001년까지 회생절차를 밟았습니다. 2021년까지? 지금 거기 회생절차 졸업이라고 써있더라고? 2001년이라고 해서 시간을 거꾸로 달렸나. 아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했고요. 후보는 창령생. 영남대 기계공학과. 재산은 79억으로 후보 중에 제일 많습니다. 짱맞습니다. 전주회는 이 정도 부자 없습니다. 근데 창령군수 후보는 부자가 많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또. 네 아까 전주에 비하면. 네. 이 중 77억이 월드파워텍의 주식입니다. 뻥이네요. 그리고 뭔가 압축장치와 벨브? 벨스? 특허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뭐랄까. 기계공학 압축유닛. 압축유닛. 네. 파일 압축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병역은 본인 의병제대, 장남 해군병장 만기. 그리고 배우자가 2021년부터 소득세 체납이 8400만 원이 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내용이. 네. 2006년 당시에 김종규 창령군수가 인조잔디 조성업자와 골제채취업자로부터 뇌물 1500만 원을 받아서 직을 잃었어요. 그 재보궐선거에 무수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게 하종군 후보예요. 근데 하종군 후보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역시 골제채취업자로부터 뇌물 전군수는 1500만 원 받았죠. 4억 5천 원을 받았고. 이야. 회삿돈 30억을 횡령해서. 아 골제채취업자가 딱 들어왔어요. 바뀌었으니까 또 받칠 엮고. 날 우스켜보지 마라. 그러더니 서른배. 아 근데 그렇게 손가락 3개를 내밀어서 맨 처음에 4500만 원을 내밀었는데 그게 아니고 영이 하나 더 붙는다고. 물론 이걸 정확히 진지충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전임자가 그거밖에 안 걸린 거고요. 네. 그리고 30억도 횡령해가지고. 구속받고 수사하는 중에 스스로 사퇴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신기한 게 재임기간이 2006년 10월 25일부터예요. 근데 사직을 2007년 10월 25일에 했어요. 그 26일에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임기간이 딱 367일이에요. 근데 재임기간 1년 만에 뇌물이잖아요. 뇌물 구속수사까지 간 거잖아요. 수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당선 되자마자 거의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옛날식 오피스 전화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맨 윗줄을 눌렀더니 골제 채취업자가 나왔어요. 그거 저장은 전임군수가 해놓고. 네. 님 얼른. 전날. 네. 사실 이쯤 되면 얘기하고 당선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가는 횡령으로 징역 1.6, 집유 2년. 이야 길다.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형제 가중처벌. 네. 그리고 뇌물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뇌물로 5년 살았습니다. 엄청 큰 뇌물이죠.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해진 몇 년 됐었겠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위반인데 벌금 1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안전장치 설비 미흡 뭐 이 정도에 대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압축기 소화기가 압축이잖아요. 뭐 그런 관련된 거 아닐까 싶은 그냥. 혹은 그 소화기를 압축기에 잘못 넣었다가 뻥 터져가지고. 그런 유튜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거나 눌러보는. 그렇죠. 네. 재밌죠. 그거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 받았고 공보에 소명은 안 적었고 공보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른 데다가 의지와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 군수직을 사직한 정치 역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네요. 받으려고 안 했는데 놓고 갔다 뭐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근데 위에 소명은 왜 안 적었지. 뇌물과 횡령인데 그럴 게 있나요. 4억 5천 뇌물과 30억 횡령인데. 이 전과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명을 안 적었나 봐요. 억울했나 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정치 경력은 1년 군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 방문단 참가도 있네요. 아 그래요. 아 맞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어요. 당연합니다. 빨간색 넥탈 메고 있습니다. 네. 공보에 창령 오적 척결. 오적. 이러고 적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그거를 현수막으로 써가지고 크게 발표하고 그래요. 언론에도 하종근이 겪었던 일가 고 김보영 전 군수 사례는 창령 오적으로 오랫동안 창령을 지배해왔던 검은 토착 세력과의 싸움의 결과다.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 딱이다. 그러면 그 검은 토착 세력이 공천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군수와 군수 후보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놓을까. 뒤에서 암약하는 자들이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자기 전가와 관련된 어떤 토착 세력의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는 말 같아요. 물타기 같은데. 그런데 왜 오적이냐. 오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렇죠. 그러고 넘어갔어요. 세 보면 다섯 명이 맞다. 아니면 겁나? 아니면 더러워. 까마귀 오? 더러워. 검은 토착 세력이라. 내가 한자 확인을 못했네. 사실 알고 보니까 한 명 나와서 봤더니 되게 더러워. 더러울 오 아니면 검을 오. 아 나 한자 확인을 못했네 내가. 까마귀일 수도 있어. 공약은 농업은 종자 관련 공약이 있고요. 관광 공약. 여기서는 부곡 하와이 공약이 주목할 만합니다. 부곡 하와이? 네. 부곡 하와이를 인수나 기부를 받아서 시니어들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시니어에게 천국이란 말은 좀 예민하지 않나요? 시니어가 되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장의사 간판에. 천국 장의사. 시니어들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참고로 부곡 하와이에는 지옥의 길이라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되게 유명해요. 그래요? 지옥의 형벌을 조각한 조각상이 쭉 나열되어 있는 길이에요. 온천인데? 신곡이야 이거? 지옥에게 부곡 하와이 검색해보시면 짤 많아요. 되게 잔인해가지고. 단태가 부곡 사는가 봐요. 그리고 부곡 하와이를 한국 체육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시니어들의 천국인데? 그러니까 체육을 시키면 천국으로. 메카도 성지에서 천국으로. 산토끼 사파린 저도 가고 싶네요. 이거 뭐야? 부곡 핫해지겠네요. 아니 명물인가봐요. 산토끼 풀어놓고 잡는.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산토끼 관련 관광 상품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레저 산업이고 또한 개발 사업이라서 이 정도의 지역실력자면 논의된 바가 이미 있어서 가지고 나온 공약일 거를 유추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명의 당선 여러 번 된 적 있는 사람. 아직 멀었어. 아직도. 무쇠석. 성낙인. 64세 남자 정치인 전창령 읍장. 이건 민선직이 아닙니다. 11대 12대 경남 도의원이었습니다. 재선의 도의원. 유명한 전 서울대 총장하고 동명이인이어서 엉뚱한 사람을 한참 찾았어요. 어서 들은 이름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 아니에요. 딴 사람이에요. 명덕초 창령중 창령농고. 공무원 유인이십니다. 평생 이동 내 사람. 공무원 34년. 마지막은 창령 읍장. 네. 지선 때 많이 만났죠. 이런 사람. 재선의 경남도 의원이고요. 민주평통 자문의원이네요. 정말 만쌍둥이 같아요. 민주평통 자문의원이요? 아니요. 평생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읍장으로 나와서 민주평통 자문의원이 된 사람. 그리고 군의원을 한 사람. 한 만 명 돼요? 아니면 바르게 살기 운동. 맞아요. 이 경우에는 도의원이지만. 유니크하게 곰두리 있어요. 출마하려고 국힘에서 탈당했습니다. 재산은 16억. 전전전 답답답. 전전전 답답답. 찐부자의 차 K9을 타네요. 아 그러네요. 세네요. 그리고 현대 기아 르삼 차를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탕평차. 현대차 하나 기아차 하나 삼성차 하나 있네요. 어디 차에 귀천이 있겠는가. 배우자는 보험이 많으네요. 배우자 보험 투성이. 아마 우주개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우리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 그래가지고 카이 주식을 천만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카이 주식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본인 장남 병장 육금 만기. 95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벌금 250. 크게 다 썼네요. 많이 위반했는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오대중과실 같은 걸로. 기호 5번이라서 숫자 5를 써가지고 오케이! 를 쓰고 있어요. 공약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우포눕 메타버스가 있는데 메타버스가 내년 총선까지 살아있을까요? 내년에 채찌피티 나오겠죠. 그런데 우포눕 메타버스 그러니까 저는 늪하면 어릴 때 보던 소설책 같은 것 때문에 빠져 죽는 것만 생각나거든요. 빠져 죽는 메타버스 체험 같은 거. 우포눕은 워낙 물고기 잡는 데잖아요. 아 그래요? 어업권을 주고 그렇게까지 깊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건 낚시게임이잖아요. 네. 낚시게임이 차라리 낫겠네요. 각 면 지역 공약을 자세히 보면 공보에 있어요. 각 면 지역마다 공약 써놓은 거. 세 봤거든요. 골프장을 6개 정도 지을 건가 봅니다. 경남 내륙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합천에는 무슨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해서 경남권에 진짜 골프장 많이 들어서고 그리고 파크 골프장이 이 역할들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이게 경남북의 내륙에 보면 산하고 산 사이에 움푹 패어있는 넓은 땅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 골프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널려있을 겁니다. 지역 정치인들 중에. 대합의 파크 골프장. 교재 3번 읽고 6개더라고. 백종원 씨와 함께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냥 부르면 오는 줄 알고 있죠. 백종원 씨 바쁩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다음 후보. 다 돈이 많아. 배효문. 70세 남자. 지제이랜드 개발 대표이사인데요. 지제이랜드. 네. 지제이랜드 개발. 아. 지제이가 아니라? 응. 아닌 것 같아. 띄어쓰기 안 돼있어서 우리도 확신할 수 없는데. 회사는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음. 네. 그렇죠. 이 사람 뭐 한 피선거권 한 15년 박탈됐었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돌아오셨네요. 페이스북에 가보니까 차량용 산업용 로봇, 로켓트 배터리 공식 대리점을 개업했다고 하고 그거 홍보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 출마한 건 비밀. 네. 그래서 지제이랜드 개발 대표이사이면서 이거 경업을 하는 건지. 응. 근데 경업을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사활을 걸었거든요. 이 대리점에.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후보 일에는 사활을 걸지 않은 겁니다. 취미 생활입니다. 출마는. 창원시에 G.J. 랜드 개발이라는 곳이 있긴 한데. G.J. 랜드 개발? 그건 G인가봐요. G.J. 랜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검색했을 때 안 나왔나? 그래서 여기서는 한글로 G.J. 랜드 개발. G.J.는. 보영이는 배효문인데 G.J.는 뭐야? 어. 맞아. 이 회사 맞아요. 창원에 있는 이 회사 맞아요. 대표이사 배효문이네요. 건조. 고자. 고자. 떠오르는 게 별게 없습니다. 공정. 공정. 공정 좋네요. 로켓 배터리 공식 대리점 위에 마산 시의원 동호회가 있거든요. 마산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해킹은 아니고 본인 건물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맞는 걸로. 맞는 것 같아요. 창경생 남지초 마산 동중 배정고 경남대 경영. 본인 장남 유권병장 만기. 차남은 이병 소집 해제. 재산 52억. 임야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임야 맞네요. 정가 한 건. 뇌물수수 징역 8년. 집유 2년. 그리고 임야가 다 아내의 거제시 임야입니다. 뇌물수수로 징역 8년, 집유 2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97년 이때가 마산 시의원일 때예요. 마산 시의원 건축심의위원일 때예요. 이때 뇌물수수가 있었는데 소명을 보니까 사무용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신설 건설업체에서 자기 운영하고 있던 업체의 사무용 가구를 구입을 한 거예요. 이것이 건축심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뇌물이 되었다고 본인이 소명서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본인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억울하다는 투로 적지는 않고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판매하면서 정신적 이익도 뇌물로 본다. 이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얼마에 팔았느냐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재선의 마산 시의회 의원입니다. 네. 91년, 95년 마산 시의회 의원 당선. 91년 지선이면 아까 말한 0.5의 지선이죠. 기초의회 의워만 뽑은 선거. 거기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요. 92년에 민자당 흔적도 살짝 있어요. 당선 후겠죠. 그리고 97년 신한국당 흔적도 아스라이 있어요. 그렇겠죠. 아스라이 청년 시절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뭔가 할까 했는데 징역 8년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듯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출마를 했어요. 여기까지 찾고 버려진 블로그를 찾아가 봤어요. 배우문과 더불어 창령 속으로. 관광 가이드인가요? 저번 지선에 민주당에서 창령 군수 경선 탈락을 했었네요. 이야. 그러니까 너무 아스라이 씨가 까먹은 거야. 무슨 땅이었는지. 공약 1. 정직한 군수. 전에 혼나보니까 정직한 게 최고더라. 이거 말고는 별거 없고요. 전 군수들 다 안 좋았다 이 얘기죠. 이 지역 후보들은 전부 다 부고카와이 쪽 원천 단지에 골프장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고카와이 대안이 진짜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걸 지금 20년째 말하고 있잖아요. 부고카와이 공약들은 제가 지난번 지선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다음 후보. 무쇠석. 박상재. 60세 남자 무직. 무직. 창령세 도천초 마산고 연세대 정액가. 본인 해군병장 만기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은 1급을 받았어요. 무직이기엔 16억이네요. 후보 중엔 유일하게 전가가 없습니다. 네. 보아하니 그러네요.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14년 근무하다가 내려가서 경남 러시아 담당 해외통상 자문관을 합니다. 어공. 그 외에 러시아 관련 이력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다 문득 갑자기. 응. 공중년 한나라당에서 경남 도의원에 당선이 돼요. 아 네. 그러다 문득 갑자기. 응. 인천 항만공사의 부사장이 돼요. 라인 좀 탈 줄 아네요. 그리고 또 전 국회 독도사랑 모임 실무책임자라서 독도 사회방문이라고 공보에 써놨어요. 어 이건 출당. 요새 분위기 안 좋은데 독도가 안 좋은데. 요즘 같으면 출당. 네. 어쨌든. 고쳐서 닿기 중하라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회방문 축하드립니다. 네. 제일 최근의 이력은 경남 도지사선거 김태호 후보 선거사무장. 아. 어느 라인인지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후보 청년특보단장. 청년특보단의 노인이. 네. 환갑이면 이제 노인 아니죠. 네. 창령 기준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네. 재산은 16억. 16억. 창령의 단독주택. 배우자는 구리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게 20억짜리예요. 경기도 구리시예요? 네. 그렇죠. 그럼 재개발을 앞둔 곳이겠네요. 구리시의 이렇게 비싼 집은. 신기한 거는 배우자가 성북구에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이 있거든요. 누가 삽니다. 근데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은 8억이에요. 뭐야. 전세보증금 대출이 8억이면은. 왜요.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10억이 넘는 집이잖아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5기가 아닌 이상. 이거 5기여도 적법하지 않은데. 5기여도 이상하죠. 네. 최대 80%밖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본인 재산은 7천, 배우자 재산은 15억이네요. 네. 별로 말씀드릴 만한 공약은 없는데. 우폰업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그러고요. 지금도 관광지인데요. 더 개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더 매력 없을 것 같고. 파크골프장은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옥 하와이는 창녕궁 관광공사를 설립해 투자 유치를 통해 매입 후 수치료센터, 공무원연수원, 동계전지훈련장 등을 추가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천스포츠 힐링타운으로 만들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별거 없어요. 수치료가 뭔가 했더니 대형 풀 안에서. 물치료. 물치료지 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이렇게 나바이처럼. 수학치료죠. 그러니까 시험을 높이기 위해서.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치료해 주는 거고. 죄송합니다. 거기다 설치하는 게 수파이프죠. 자 또 우리가 앞에 전주시간에 후백제 봤고요. 가야랑 놀 시간이에요. 무소석. 하강돈. 74세 남자. 비화 가야 역사문화연구소 대표입니다. 비화 가야 역사문화연구소. 창령생 창령초 세종중. 제1고. 대구미래대 세무회계 졸업. 창령군청 공무원 32년 봉직. 아 네. 지선이에요. 선거는 3번 나갔고요. 낙선도 3번 했습니다. 아이고. 된 적 없어요. 07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창령군수 보궐선거에서 낙선을 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게 제가 지금 제가 기억이 박지 못하긴 하지만 32년 공무원 같은 동네에서 한 다음에 퇴직하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오는 건 전 처음 봤는데요. 그러니까요. 랜덤으로 했나? 입당을? 벌칙이었나? 야 이제 민주노동 한 번 나가. 이거 원샷할래. 입당할래. 생일주 만들어 놓고. 몸이 안 좋으니까 입당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창령군소만 무수속으로 두 번 더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출마이력 3번. 전과도 3회. 전과 3. 근데 이번에 출마이력이 한 번 더 늘어났으니까 균형이 깨졌네요. 전과는 11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300. 300? 2017년 산지관리법이랑 국도계획이용어쩌구법이랑 자연공원법이랑 하천법을 위반했어요. 몰래 산을 깎았나 보네요. 주로 자연의 적이네요.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2018년엔 하천법을 또 위반했어요. 집을 건설을 한 것 같아요. 강 위에? 산 주변에. 하천법 위반. 자연 파괴 빌런입니다. 그러게요. 웬만하면 벌금 맞을 그런 건데 이걸 집행유예까지 받을 정도면. 소명을 안 했어요.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저번 지선에 출마할 때 재산이 마이너스 1억 5천이었거든요. 이번에 불어났습니다. 2억 2천. 우와 수고했네요. 자연 파괴 빌런 답지 않게 전답 임야를 갖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부술 것. 사서 파괴 하려고. 배우자 명의의 창년 단독주택이 2억. 자동차는 역시 일본차. 네. 라는 주의신지 본인 인피니티 배우자 렉서스. 그러네요. 당이 원하는 인재. 무소속이에요. 그렇구나. 아 맞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명의에서 나갔다니까. 네. 당선되면 아무래도. 네. 그리고 재산세 체내백이 19만 2천 원 있습니다. 아 네. 이건 뭐 까먹은 거 정도면. 권실합니다. 그 먼 옛날에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한 적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홍준표 대통령 후보 실버 선대위 조직특보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잖아. 이번에는 공보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맥락 없이 집어넣네요. 월컷니. 저번 데센 때는 창녕 경제 희생을 위한 방황 강국.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우리가 깜짝 놀랐죠. 지금부터 고민하겠다는 공약. 왜 군수가 돼서 경제를 희생 시키려고 하느냐. 아 맞다. 회생도 아니고 희생이었지 이 사람은. 우리가 오타인 것 같다. 여당이 원하는 인재입니다. 여러모로. 이번에는 평범한 공약들입니다. 취향농가 돌봄 복지 공약이 있어요. 취향농가 돌봄 복지. 그런데 대상 가구에 2030 가구 수의 2% 생포 가구라고 하셨거든요. 젊은 가구를 생포해와? 생포 가구가 뭔지 찾아봤는데 내가 아는 그 생포 말고는 다른 뜻이 없고. 그러니까 2030 가구의 2%를 이사 못 가게 생포를 한다는 건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포획하러 다녀야 하는데요. 생활 포기인가? 그걸 누구 맘대로 줄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돼. 2030 가구 수의 2%가 생활을 포기한 가구니까 그들을 돌봄 복지. 그걸 누구 맘대로 줄. 그 누구맘 줄. 그러면 이제 송갑이가 집에서 와우 한 달 동안 하고 집밖에 안 나오고 있으면. 공무원이 생포해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로프 돌려가지고. 돌솔을 받아. 이 자식 생활을 포기에. 목에다 이렇게 걸고. 돌봄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돌만 보게 하고. 돌봄. 내가 포켓몬이야? 왜 생포를 해. 공약. 북옥 온천장에는 워터 힐링 컬처랜드를 개발하겠다고 하네요. 좋아요. 마지막 구분은 제가 처음에 이 지옥구 설명해드리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 군수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정우 66세 남자 무직 전창령 군수. 정확히는 전전창령 군수. 창령생. 창가초. 영산중. 영산고. 경남대 행박. 전 창원지방법원 감사 담당관이었습니다. 감사관. 법원 공무원이었다가 한나라당의 입당. 자유한국당 시절에 출마해서 군수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늘공이 자유한국당의 군수 후보가 돼서 초선이 됩니다. 처음에 나와서 바로 당선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원고 복붙. 그러나 그다음 지선에서 왜인지 모르게 컷오프가 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제가 다뤘어요. 그리고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역이었잖아요. 현역이 왜 컷오프 됐는지 저번에도 제가 모르겠다고 했더라고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저번 재산대는 3억 1천이었거든요. 지금은 2억 7천. 좀 줄었습니다. 4천만 원 줄었습니다. 장남이 여기 마포에 6억 5천짜리 전세 살고 있네요. 이래야 현실적이지. 네. 보험이 많아요. 보험 많습니다. 본인 육군 상병 만기, 장남 육군 병장 만기. 둘 다 경찰청에서 복무를 했네요. 정가는 04년에 음주운전 벌금 150. 150. 농촌 일손 돕기를 하다가 새참으로 막걸리를 맞았나 봐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선거 직전 공무원들을 시켜서 자서전을 배부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요 2년이 선고되었고요. 현재 항소 중입니다. 항소 중입니다. 지난 지선 때 제가 군수 시절 나무 위키 항목을 누가 자세히 군정 찬양 일병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달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항목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때 일하고 고칠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도 이 사람한테 관심도 없다 보니. 네. 공보가 삐까뻔쩍합니다. 김기현 대표랑 찍은 사진을 붙여놨고요. 이게 정무 감각이 없나 봐요. 김기현 사진을 붙일 거면 윤석열 사진을 붙이면 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지. 윤석열 사진을 붙일 거면 김건희 사진을 붙이면 되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없나 봅니다. 없죠. 임기중 성과에 창녕 갈릭버거 출시. 이거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래요? 땡땡 치킨, 창념, 마늘 사용, 갈릭 치즈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메뉴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그렇죠. 공약 중에는 스마트 교통망, 스마트 대중교통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봐도 왜 스마트인지를 모르겠네요. 삼성페이가 되나요? 아니면 운전기사 채용할 때 아이큐 테스트. 중요합니다. 창녕에서 내내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 후보잖아요. 제일 크게 쾅! 한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파크골프의 메카! 라마단 때 못 가죠. 가서 식혜 안 팔아요. 왜 못 먹지? 음식점은 다 닫으니까. 라마단이면 금식해야죠. 근데 밤에만 먹을 수 있는데 골프를 밤에 지적이는 없잖아요. 파크골프장은 쉴 수도 있겠다. 저기 호머 심슨하고 마지 심슨이 거기서 바톨로미 심슨을 임신했잖아요. 그 파크골프장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간 골프가 되려면 엄청 조명 때려야 될 텐데. 하지만 라마단은 적절치 않습니다. 북옥 하와이는 아난티와의 협상 재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난티가 무슨 인도 회상가 찾아봤거든요. 아난티의 이름을 알려면 돈이 되게 많아야 되죠. 아난티 호텔 있잖아요. 몰랐어요. 인도 회사인가 보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골프장이나 호텔 운영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개비싼 호텔 주로 아난티지라고요. 결국 골프장 짓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지역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에는 쿠팡 로고를 떡하니 박아놨습니다. 유통공사인데? 공사인데? 쿠팡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여기서 로켓 배송을 바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가 봐요. 그리고 계절 근로자 플랫폼 운영이 슬슬 공약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음 지선 때 많이 보이겠네요. 지금도 많이 있죠. 도지사 선거에서 많이 볼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아 네. 일본에서 많이 합니다. 인구 적은 지역은 이게 가능하네요. 네.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을 벗어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을 둘러싼 6무소속 후보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신경 쓰지 않는 6무소속 후보죠. 만나보셨고요. 농축산인이 지금 춘천에 바로 간대요. 스케줄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업무를 끝냈거든요. 그러게요. 송구하네요. 끝낸 지 한참 됐잖아요. 유일하게 교육감은 제가 앉아 있었어야 했는데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저 아닙니까? 자 농축산인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청취자의 질문입니다. 전혜원 기자는 귀신인가요? 아닙니다. 그 알실에는 목소리만 나가서 그렇지 저는 살아서 아침부터 취재하러 잘 다닙니다. 확인하시려면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특집 공개 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파트 2에 와주시면 됩니다. 저 북극 여우소장, 나성인, 선생, 농축산인, 타투이스트 도이, 헬마우스와 함께 지난 10년간 잘 보이지 않던 청취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예멘은 인토파크에서 3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든 프랑스의 달콤함 꾸릅꾸릅 온유 마카롱 울산광역시 교육감 저의 비관적인 논평을 이미 예증의 정치클럽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고 노오키 교육감이 경기나 서울 교육감이었다면 그에게는 작은 흠집으로 비리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하는 헤이터가 넘쳐났을 것이고 인기가 올라갔을 때 검찰이 공공연히 피의사실 공개를 하여 이름을 더럽혔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진보적 스피커들이 그의 편에서 하나씩 둘씩 멀어지고 고립무원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비관이고 가정이라 이젠 의미 없고요. 하여간 울산정치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진보적당 정치인이 된 고 노오키 교육감이 별세하면서 공석이 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양진영 모두 웬일로 잡음 없이 한 명씩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덕질인 고! 김주홍 1년 전 지선에서 소개했던 보수 단일화 후보가 이번에도 보수 대표선수로 나왔습니다. 작년 원고를 열고 나이에 1을 더한 후 기본 경력 대부분을 베끼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후보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단일화를 할 실력들이 둘 다 있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아요. 나올 후보도 많지 않은데 일단 실력도 다 있어서 66세 남자 서울생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 학석박 정치외교학으로 96년부터 울산대 교수로 재직 현재는 명예교수 정훈병과로 육군대위 정역했고요. 장남은 육군 이병 소집해지니까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것 같고 차남은 이병 연기를 여러 번 하다가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엄청 많이 했네요. 27살인 2019년에 이병을 했는데 1년 있다가 현역 공무 중에 4급 보충력 편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친 것 같긴... 다쳤나 보네요. 아니면 아슬아슬한 질병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공식 나이로 29배 같네요. 대상이 됐네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작년 재산은 부동산으로 10억이었는데 조금 늘어서 이제는 11억이 됐고요. 부부가 경쟁적으로 가입한 것 같은 보험들이 있고 전세 보증금을 합한 채무가 부동산만큼이 되어서 최종 재산은 3억. 작년과 비슷합니다. 따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성남 보자! 하면서 계속 보험을 드는... 10억짜리 아파트. 9억 5천짜리 아파트는 성남에 있네요. 네. 그랬어요. 전에도 성남 사는 것 같다고 얘기했죠. 메인 재산입니다. 공부에서 두군 모음 라임을 썼습니다. 중단 편향 교육, 출발 발음 교육. 중단, 출발? 두 개만? 그렇죠. 이번 공약은 작년 끝과 다른 게 약간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울산의 초중학생 중 희망자에게 매월 체육활동지 연금으로 10만 원 주고요.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 연 10만 원을 주는데 울산학생페이라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공부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일타강사항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생각... 그냥 강남구 거 들으시면 안 되냐고요? 온라인 공립학교 공학학도 있는데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중에서 부모의 이른 출근 등으로 인해 조기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방과 후에 남은 학생들에게도 간편식을 제공합니다. 비슷한 환경이라서 방과 후에 남은 고등학생에게 도시락을 준다는데 고딩들을 야자시킨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스운 지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 후보들이 교육감이 되던 동안에는 이런 정책 절대 안 했습니다. 노후키 교육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리고 이 공약은 작년에는 내놓았던 성장간식 제공 공약을 확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공약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했던 말을 또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건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낙후한 시설을 개선해야 할 때 지원해주는 것도 슈킹할 우려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 확대는 감시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에 답은 국공립 전환입니다. 이게 언젠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 순간은 완벽한 감시가 될 때 재정이. 그런데 참고로 진보 후보도 이 공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그런 건 목표고 중간 기착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학부모한테 참으라고 하기도 어려우니까요. 이번에 추가된 공약 중에는 수도권의 학사 추진, 가칭 울산학사와 국제교육원 설립이 있습니다. 울산학숙이 없군요. 그리고 국제교육원은 유학본에 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있는 것도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졸업한 고3 학생들을 울산 소재대학에 두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면 울산에서 소화도 못하니까 어차피 다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느냐는 항복선일 수도 있겠어요. 다만 청년들을 지역에서 계속 붙잡아서 경제순환을 도모하는 쪽에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공약이긴 하죠. 매우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이상하네요. 교사 권위 회복을 위해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 능력평가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금보다 덜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완화를 시키겠다는 거겠죠. 천창수. 아 네. 다음 후보군요. 64세 남자. 김해 출생. 아내 노오키 교육감의 사망으로 인해 직업이 노오키 재단 추진위원회의 공룡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전임자의 남편입니다. 예전에는 전국 사회교사 모임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즉 과목은 사회. 사회 선생님은 처음에는 선생님이 아니었고 노동운동에 청춘을 바친 운동가였습니다. 그렇죠. 부산고를 졸업해 서울대 사회교육과에 들어가 야학교사 공사를 하면서 유신반대를 외치다가 긴급조치 9호로 구속. 이 때문에 수형으로 인한 보충역이 됐고요. 교사 발령도 못 받았어요. 네. 우리가 아는 민주화운동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중전기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에도 참가를 했는데 회사에서 그제서야 알아버린 거죠. 어? 너 서울대 나왔나? 해고크리. 그렇습니다. 위장치업이다. 이후 민주노총 금속연맹으로 들어가서 울산본부 본부장까지 합니다. 자. 전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직책이죠. 그렇습니다. 89년 국보법과 노동쟁이 조정법 입원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2001년에는 업무방해로 벌금 300, 2002년에는 업무방해 폭처 집시법으로 벌금 500. 이 전권 내용으로 인해 2007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들은 광양소방서에서 병장 전역했네요. 소방관이요? 의방, 의방. 의방. 자, 노동운동으로 청춘을 보냈잖아요. 20여 년 만인 2002년에 교사 임용이 되어 신림고, 방어진고, 화암고, 화진중, 화암중에서 19년 동안 교사를 했습니다. 야, 오래 했네요. 앞서 말한 2002년 세 번째 전과를 마지막으로 교사만 한 듯 이후 전과가 뚝 끊깁니다. 퇴임을 2021년에 했네요. 작년 노오키 교육감의 재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자의 부동산, 부부의 예금, 아들의 주식 모두 튼실하고 채무가 적어서 14억이 넘는다. 이번에는 아들이 독립생계로 빠져나가 11억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3억이 빠져나갔군요. 동구에 있는 집의 등기와 천창수 후보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인 작은 도서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사무실 전세부 보증금 같은 몇몇 재산의 명의가 아직 고인의 것이에요. 하지만 상속집은 100%로 사실상 소유라고 적어낸 것을 보니까 아직 상속이 완료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천창수 후보 재산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는 게 노오키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산은 재단 설립으로 넘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천창수 후보가 아내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죠. 공약도 보겠습니다. 공약에서 들어가라는 정책 방향은 노오키 교육감 기승입니다.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 공약. 이건 작년 노오키 캠프의 중심 공약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작년 논고에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얼마라고? 이게 캠프 쪽 잘못은 아닌데. 나는 너무 좋다. 여기엔 분란이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개발해줄 중점 역량을 따로 두는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초등 1, 2학년은 문해력에 집중하고, 3, 4학년은 관계성과 감성을 키워주고, 5, 6학년은 창의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수가 싫어할 내용, 중학생에게 진로탐색과 자유학기제, 고등학생에게는 진로에 맞춘 고교학점제. 네. 여기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왜냐하면 수학을 안 배워요. 그리고 관계와 감성 같은 거 안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진보 교육에서 나온 의제의 대부분을 정리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교육과정 전체에 나눠 때려박았다고 법률이 됩니다. 그리고 김주영 후보의 공약에 있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허가 여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교생에게 교복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신입생이면 체육복비도 지원을 하는데, 이건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있나보네요. 김주영 후보의 학생지원금 공약과 유사함 씨요. 영남권 전체가 이게 되게 더디죠. 아, 그래요? 아주 늦죠. 아니, 수도권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서울, 경기도 지역은 굉장히 옛날부터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키우유감 전까지 의무급식도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천창수부도 그렇지만, 보수인 김주영 후보한테서도 학생한테 지원금을 주는 공약들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늦게 달려가고 있군요. 경기나 충북, 충청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들인데, 공립 온라인 학교 설립 공약, 울산 특수교육원 설립 같은 공약도 김주영 후보와 겹이칩니다. 이건 보수진보 양쪽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보네요. 원조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공약은 이쪽 천창수 후보의 공약 쪽이 더 포괄적입니다. 아, 근데 울산 특수교육원 설립도 김주영 후보한테 나왔던 공약이라는 것도 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장애나 그런 특수교육 분야를 아예 따로 맡아서 하는 조직을 만들자.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가 동한 공약이 뭔데요? 울산형 모험체험학교 어드벤처스쿨입니다. 아, 인디아나존스 학교. 그렇죠. 막 뒤에서 막 석탄, 무슨 차라 그러지? 끌차라 그러나? 탑차라 그러나? 요즘 세대에 맞추려면 파크라이 학교. 그것하고 막... 야, 파크라이 너무 무섭잖아. 파크라이 많이 죽이잖아, 그리고. 인디아나존스와 비교하면 안 되지. 체험 교육 공간을 늘려고 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등장해서 아마도... 내일 시간, 가도브어 학교. 맥락상 그리스 신들을 때려잡는... 맥락상 체험 공간의 일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후보에게 직접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 개발 같은 장기형 공약도 있습니다.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도구 개발은 얼마나 휴대폰 중독인가? 그거밖에 없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저런 어체를 쓰면 안 되는 이유.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디지털 문맹인지를 파악할 필요는 대단히 없으니까. 네, 네. 디지털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도구. 거기서 이제 디지털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AI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유튜브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일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 개발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번에는 개념도 정립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학자들이 개념 정리부터 몇 년이 걸리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시작한다부터 가야 돼요. 장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 조희연 현 교육감의 공보와 홍보물에서 보았던 초록색 배경의 노란색 글씨. 네. 이게 이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표식이 됐나 봅니다. 이게 이제 보수진영에서는 일원화가 안 돼 있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건 이제 뭐 표준이 됐나 봐요. 그리고 공보 맨 앞 그리고 이제 울산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실 아마 포스터에도 이건 것 같습니다. 노키 교육감과 손을 잡고 무슨 마라톤 대회에 나가 있는 후보의 모습. 전임자가 더 작게 나와 있지도 않고 똑같은 크기로 나와 있는 사진. 이 후보의 벽보 되겠습니다. 노키 계승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왜 그 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간혹 가다가 내가 전 남편이나 아내의 대리자로 출마했다는 걸 숨기는 후보들도 덜어 있어요. 네. 완전히 전면되놨습니다. 보통 경쟁자가 까발리죠. 네. 그런데 완전히 그냥 공보해. 아 벽보는 그렇지 않네요. 벽보는 이거 아니에요? 네. 벽보는 그냥 전창수 후보 혼자만. 전창수 후보 혼자 있는 거. 이러합니다. 이렇게 1대1 구도의 울산교육감까지 보신 바. 상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센트럴을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상하반기 재보궐 다 다루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간당간당한 올 여름대에 간당간당한 국회의원들도 덜어 있고 해가지고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음번에도 그렇게 규모가 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충주, 구미, 전주, 울산, 창령 계신 모든 여러분 투표 바로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게 되면 올해 또 돌아오고 아니면 아직 할지 말지 정말 마음먹지 않아요. 내년 총선에. 내년 총선은 할지 말지의 기로에 섰어요. 그러니까요. 하기 싫어 폐업할 수도 있어요. 폐업을 안 하면 할 거고? 아니. 그게 어려운 거야. 맞아요. 그게 어려운 거야. 이게 전통에 이끌려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 KBS가 한국인의 밥상을 폐지한다고 KBS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우리 회사는 선거방송 안 하고 우리 회사 아닌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얽매해질 필요 있나? 생각하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하면 몽죽사진 타임이네요. 반반 확률로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4명의 노동자가 순차적으로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 498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요. XSFM입니다. I, D, W, K 1, 2, 3, 2, 3, 2, 3, 4, 5, 5, 5, 6, 7, 6, 7, 8, 7, 8, 9, 9, 9, 9,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